오늘은 책읽기 좋은 날 어린왕자 지은이 앙투앙드 생태취페리 옴기니 베스트트랜스 출판사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니드릴 작품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한 스테디슬러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 어린왕자 이야기입니다. 어린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걸작입니다. 생태취페리만의 따뜻한 문체와 상상력이 빚어낸 이야기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소년은 조종사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소년은 자신이 사는 작은 별에 사랑하는 장미를 남겨두고 세상을 보기에 여행을 온 어린왕자였습니다. 어린왕자는 몇 군데의 별을 돌아다닌 후 지구로와 뱀, 여우, 조종사와 친구가 됩니다. 어느덧 여우와 어린왕자는 서로를 길들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꼭 필요한 존재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린왕자는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인 장미를 떠올리며 떠나온 별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린왕자는 일곱 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했다. 지구는 이제까지 여행했던 별들과 달랐다. 지구에는 흑인왕을 포함해 111명의 왕과 7천명의 지리학자, 90만명의 장사꾼과 750만명의 술꾼, 3억 1,100만명의 허영쟁이 등 약 20억 명 정도의 어른들이 살았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6대륙에 46만 2,511명이 있었다는 말만 들어도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할 것이다. 지구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 눈이 부시도록 멋졌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물이 지어 움직이면 온 세상이 규칙적으로 밝아졌다. 마치 오페라의 발레단을 보는 것 같았다. 제일 처음으로 뉴질랜드와 오스텔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나갔다. 그들이 등을 켠 뒤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러 무대에 나갔다. 그들 역시 잠을 자러 무대 뒤로 나가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인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등을 밝혔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또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갔다. 그들은 한 번도 순서를 어기지 않고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 북극과 남극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각각 한 명이 있었는데 한가하고 여유롭게 생활했다. 그들은 1년에 딱 두 번만 등을 켰기 때문이다. 말을 재미있게 하려다 보면 약간의 거짓이 보태지기도 한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도 약간 과장했다. 그래서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잘못 생각할까봐 우려된다. 사실 지구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바싹 붙어선다면 세로 32km, 가로 32km의 공간이면 충분하다. 이 모든 사람을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 몰아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이 바오밤 나무처럼 커다랗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숫자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계산해보라고 하면 매우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루한 계산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건 불필요한 일이다. 그저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들어섰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아 매우 놀랐다. 혹시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닐까 두렵기까지 했다. 그때 마침 달빛 색깔에 반짝이는 둥근 고리 하나가 모래밭에서 꿈틀거렸다.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서 있는 이 별은 무슨 별이니? 지구별의 아프리카야.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긴 사막이고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지구는 아주 크단다. 어린 왕자는 돌담이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별이 빛나는 것일까? 내 별을 봐. 내 별을 봐.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뱀이 말했다. 뱀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별이구나. 넌 여기에 무슨 일로 왔니? 내가 아는 것과 좀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은 좀 외로운 것 같아. 뱀이 말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무끄러미 뱀을 바라보았다. 넌 참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손가락처럼 가는 게. 그래도 왕의 손가락보다 힘이 세지. 어린 왕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힘 세 보이지 않는데? 발도 없고 여행할 수도 없잖아. 하지만 난 배보다 멀리 너를 데리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 뱀은 마치 황금팔치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다. 뱀이 덧붙여 말했다.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하지만 너는 아주 순수하고 머나먼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엾어 보여. 이렇게 약한 아이가 홀로 지구에 오다니. 내가 온 별이 그리워져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든 내가 도와줄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넌 왜 자꾸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니? 난 모든 것을 풀 수 있으니까. 뱀이 말했다. 그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겨우 한 송이 꽃밖에 만나지 못했다. 세 장의 꽃잎을 가진 아주 소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는 꽃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꽃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 꽃은 언젠가 대상무리가 사막을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몇 해 전에 봤어? 인 일곱 명이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걸? 그들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거든. 뿌리가 없어서 찾기 힘들 거야. 그래? 그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했다. 꽃도 인사했다. 그래, 잘 가.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다. 그가 이제껏 본 산은 높이가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화산 세 개가 전부였다. 그래서 휴화산은 의자로 쓰곤 했다. 어린 왕자는 산에 오르며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면 별과 사람들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겠지? 그러나 정상이 올랐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뾰족하게 솟은 산봉오리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혹시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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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미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 친구예요.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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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미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여긴 온통 메마르고 험해.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는지 내가 하는 말만 따라하잖아. 내 별에서는 꽃 한 송이뿐이었지만 내게 먼저 말을 건네곤 했는데. 어린 왕자는 한참을 모래와 바위 그리고 눈 위를 거닌 끝에 마침내 길 하나를 발견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정원에 활짝 핀 꽃들을 향해 인사했다. 그러자 꽃들이 대꾸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꽃과 매우 닮은 꽃들이었다. 놀란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장미야. 장미들이 합창했다. 그래? 그렇구나. 순간 어린 왕자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어린 왕자의 꽃이 말하길 자신 같은 꽃은 세상에 오지 하나뿐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정원에는 비슷한 꽃이 오천 송이나 피어있지 않은가. 어린 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만약 내 꽃이 이것을 본다면 무척 상심할 거야. 내게 놀림당하기 싫어서 기침을 심하게 해대고 어쩌면 죽는 신용을 할지도 몰라. 그러면 난 꽃을 보살피는 척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꽃은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제까지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꽃이 그저 평범한 장미 한 송이었다니 겨우 내 무릎 높이의 화산 세 개 그것도 한 개는 불을 뿜지 않는 슈화산이라니 이것만으로는 내가 위대한 왕자라고 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숲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여우가 나타나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어린 왕자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인사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인사를 건넸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너는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라고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난 지금 몹시 슬퍼. 여우가 말했다. 난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지 않았거든. 아, 그래? 미안해.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궁금해져 물었다. 그런데 마리아,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아,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뭘 찾으러 왔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사냥해. 그래서 나는 아주 곤란하지. 사람들은 닭을 기르는데 그것이 유일한 낙이야. 너는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제는 많이 잊어버린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지금 너는 나에게 수많은 아이와 다름없는 작은 소년에 지나지 않아. 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물론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나도 너에게 수많은 여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한테 너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너한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는 거니까.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난 그 꽃에게 길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니, 내 이야기는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여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다른 별에서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야? 응, 그래. 혹시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참 재밌다. 그럼 닭은? 없어.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군. 여우는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금세 기운을 내어 말했다. 내 생활은 무척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나는 늘 지루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많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수많은 발소리 중에 내 발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야. 다른 소리는 나를 땅속 깊이 숨게 하지만 내 발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좋아하지 않아. 밀은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밀밭을 바라봐도 나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어. 그건 슬픈 일이지. 하지만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지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은 내게 아주 근사한 광경으로 보일 거야. 밀밭이 황금물결을 이룰 때 내가 기억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마저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운은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부탁인데 나를 길들여 주겠니?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많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알고 싶은 것도 무척 많아. 여우가 말했다. 우리는 길들인 것만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다고.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사귈 수도 없게 될 거야. 만일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야 한다는 말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우가 대답했다. 인내심이 필요해. 일단은 나와 좀 떨어진 풀밭에 앉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살짝 견눈질로 쳐다보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말은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거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넌 내게 조금씩 다가오게 될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여우를 찾아갔다. 여우가 말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게 좋을 거야. 만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돼. 그런데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라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의식이 뭐야? 여우가 대답했다. 이것도 많이 잊은 건데 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평소와 다르게 어느 시간을 평소의 시간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편안한 날이야. 그날은 포도밭으로 산책하러 갈 수도 있어. 사냥꾼들이 매일 춤을 춘다면 항상 그럴 거야. 그러면 나도 그날이 그날이고 휴가라는 것도 없어질 테지.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게 되었다. 둘이 헤어질 날이 다가오자 여우가 말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네 잘못이야.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길들여주길 원했잖아. 그래 그랬어. 그런데 너는 자꾸 울려고 하잖아. 그래 맞아. 길들여서 좋을 게 없어.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가 대답했다. 아니야 그래도 좋은 게 있어. 밀밭의 황금빛을 사랑하게 되었잖아. 여우가 이어 말했다. 여우가 이어 말했다. 장미들에게 다시 가봐. 너의 꽃이 이 세상의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게 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때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너희들은 나의 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길들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와 같아.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도 수많은 여우와 같았어. 하지만 이제 나의 친구야. 세상의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지.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장미들은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어린 왕자가 이어 말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내 꽃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너희 모두보다 내 꽃 하나가 내게는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줬으니까. 바람막이로 꽃을 가렸고 벌레를 잡아줬으니까. 물론 두, 세 마리의 벌레는 나비가 되라고 놓아주긴 했지만. 그리고 꽃이 투덜대거나 잘난 채를 해도 받아줬고. 가끔 말을 하지 않을 때도 곁에서 지켜봤으니까. 네, 꽃이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여우에게 돌아갔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잘 있어. 여우가 말했다.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안녕, 잘 가.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대풀이에 따라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가 너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따라 말했다.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으니까. 너의 장미는 내가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대풀이해 웅얼거렸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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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